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적 업무 설명을 들고 왔는데요 특히 전입과 전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신규 때 맡았던 업무가 학적이기도 하고 주위에서 보면 신규 때 학적을 맡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흐름으로 업무를 하고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로 알려드리려고 찍으려고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저는 학적만 맡았었고요 생기부 업무는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업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은 교무 행정사가 가져간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뭐 다른 사람한테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적은 이런 가이드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입 전출이 있겠죠 그래서 전학생이 오거나 전학을 가거나 하는 거를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예면제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예랑 면제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약도 있잖아요 그리고 퇴약 맞고 그 다음에 편입 중학교는 편입을 쓰지 않아요 재치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재치학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재입학까지 이런 식으로 학생의 적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게 변동이 있다 하는 거를 다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이수를 맡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업무가 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학적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내내 한문을 배워야 하는데 한문을 배우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따로 온라인 강의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맡아서 이제 미이수를 등록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는 것까지 업무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단결석 그러니까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무단결석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3일 이상 되는 경우에 이 학생을 관리를 하도록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반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졸업 대장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준당 숙려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맡는 경우가 편할 수도 있어요 학생부로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교무부에서 하지 않겠지만 교무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학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단결석과 관련해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학업준당 숙려제거든요 이거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거기도 해서 어쨌든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정말 가급이 있는 일인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혹은 아니면 반배정이 잘못되어서 학급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적 담당이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비전자문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2월까지 이제 학생이 저기 변동되었던 관련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해서 행정실에 넘겨야 합니다 이게 반연구이거나 5년 보존인 경우에는 간간히 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필수인 경우에는 매년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행정실에서 알려주실 건데 아무튼 이것도 해야 돼서 여기다가 업무 가이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끔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무단결석도 학생이 무단결석을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주 하는 거는 전입생과 전출생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입생을 알려드릴 건데요 전입생 관련해서 제가 제 다음으로 오셨던 학적 담당 선생님한테 인수인계한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난이도는 하입니다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 학교에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해요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전입생이 오면은요 배정통지표를 들고서 등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혹은 시교육청에서 이제 이 학교로 가세요 하고 배정통지표를 주면은 그거를 들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등교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등교한 날이 전입 날짜예요 그래서 학생이 꼭 반드시 등교를 한 날이 전입 날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오지 않고 어머니께서 배정통지표만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학생은 그 다음 날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날로 전입 등록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전입 날짜 조정하는 게 좀 전 학교랑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반 정하는 거는 각 학년 부장님과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원이 부족한 앞반 쪽부터 먼저 이제 넣는데 이 경우에 반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년 부장님께 상의를 하셔서 몇 반으로 배정을 할까요? 2반으로 배정을 할게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적 마음대로 학반을 당연히 배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안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가셨다 그러면은 보통 학적 담당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감선생님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왔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바로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교감선생님께 먼저 아 전 학생이 왔어요 라고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상에서 학적에서 전입관리 가보시면은 전편입 재취학, 복학습 등록 여기가 있는데요 학생찾기에서 학생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찾아서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전출교, 이 학생이 다녔었던 전 학교에서 자료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옵니다 보통은 이 자료가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2주일 정도면 오거든요 조금 길어지면은 학교에 전화를 해봐야 돼요 어쨌든 자료가 오면은 생계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계부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이수 시간이 다 맞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학적 반영 탭에서 기안문을 상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생 누구누구의 학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신을 하면은 돼요 요걸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이스 관련해서 매뉴얼을 파일로 올렸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간간이 체육특계생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체육부랑 합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체육특계생으로 왔다고 학적이 알아서 처리를 하면은 안 돼요 체육부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주지 이전이 빠져야겠죠 학교폭력으로 오면은 보통 관리자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관리자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학적 반영을 하는데요 학적 반영을 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로 얘가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적 반영을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적 반영을 하면은 수강과목 편성을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나이스 캡처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학적 반영이 되었다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보너스로 교과 선생님들한테로 알려드리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학적 담당을 하시는 주무관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이 학생이 어디 학교에서 몇 학년 몇 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 학적 인원이 2인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학생이 전학교와 비교했을 때 본교에서 미이수 과목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생긴다면은 미이수를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인데요 이게 전입생이 한 명이면은 좀 쉬운데 보통 3월달에 그리고 9월달쯤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이거 학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불복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업무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생기부예요 생기부 생기부를 확인하시는 거 이제 생기부 환영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잘 못하시면은 학적 반영을 취소하고 다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내용상 이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출을 볼 건데요 전출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낮은데 번거롭습니다 이제 학적이 여기저기 요청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먼저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제 전출을 가면은 학생의 자료 요청이 옵니다 근데 이 전출 과정도 사실 단계가 있는데요 아무튼 요건 조금 따로 설명을 해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이 오면은 학생의 기본학적에서 전출 날짜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출 자료를 요청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입 날짜를 등록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만약에 월요일 그러니까 8월 20일 8월 20일 목요일이 전입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8월 19일 수요일이 전출 날짜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날짜가 월요일에 전입 날짜가 찍혀 있어서 일요일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일요일이 전출 날짜가 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전입 날짜 바로 전날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전입 날짜 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입 날짜로 잡혔는데 어제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사를 하느라고 전출교에도 등교하지 않고 전입교에도 등교하지 않았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리가 멀다면은 3일 7일까지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이제 도시에 맞게끔 이제 교육청의 업무 가이드를 좀 보시고 며칠까지 인정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무단결석으로 잡을 건지 어쩔 건지를 이제 전출교와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교와 상의를 해보셔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전입교와 상의를 하실 필요는 없고 담임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생계부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년 말처럼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동아리 내용을 다 입력해야 되고요 자율활동 내역도 입력을 해야 되고 진로, 그 다음에 행발 이런 걸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행발도 그렇고 담임선생님이 입력해 주시면 되지만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선생님,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 시간에 맞게 반영을 됐는지 그리고 내용에 오타는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출결도 마감 처리를 하셔서 출결 일수도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보내면 되는데요 자료를 보낼 때는 담당 교사 연락처를 필수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내야 되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학생편으로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을 학적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학적 반영이 되면은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께 안내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수행평가 때 이름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학적에서 전출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출과정은 거주지 이전 후에 행정실에서 전출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해당 교육청에 가서 학교를 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학을 간대요 그럼 학적 담당 선생님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행정실에 가서 이사를 한 후에 거주지 이전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다르게 되어 있는 전출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사 간 집에 있는 집이 있는 해당 교육청에 가서 학교를 배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담임선생님이나 학적 담당 선생님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전출 가고 나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는 게 학적 담당 일이에요 그리고 학기 중에 가는 경우에는 교과서를 반드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교과서 반납 확인증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근데 뭐 학년 말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반납하는 게 의미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반납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표든 학생편이나 팩스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사실 다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은 건데도 이렇게 많죠 생각보다 전입, 전출이 내용으로만 보면 좀 까다로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입생이나 전출생 보시면은 여기저기 요청해야 되는 게 많고 생기부 관련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유예면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준비를 해볼게요 좀 횡설수설한 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역시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할 겸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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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